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올 시즌 초반 5경기에 모두 출전을 했습니다 이번 레알베티스와의 경기 때도 선발은 아니었고요 교체로 출전을 하면서 이러면 발렌시아의 올 시즌 라리가 5경기에서 3경기는 선발 2경기는 교체이죠 꾸준히 출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 팀의 어떤 지금 이강인 선수가 약간 겉돈다는 느낌이 들고 있어서 오늘 특히 경기 보신 분들은 더 걱정 있으실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후반전하고 56분 정도에 교체 투입됐습니다 뛰었던 시간은 한 30여 분 정도가 되는데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들어갈 때도 표정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하는 과정에서도 동료들과 뭔가 패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매끄럽게 전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모습들도 있고 실제 스타일적으로도 이강인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볼을 잡고 거기서 공격적으로 어떤 전개를 한다든지 이런 스타일과 다르게 실제 발렌시아는 좀 롱볼을 많이 좀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배틀스에게 0대2로 패배했는데 전체적으로 참 아쉽죠?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교체로 활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스타일과 좀 다른 팀의 어떤 컬러 안에서 좀 뛴다든지 이런 게 오늘도 이제 교체로 뛰었는데 사실 그 짧게 뛰었던 30여 분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릿적으로 놓고 보면 참 이강인 선수가 분명히 자기 능력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오늘 그 경기 스탯인데 이강인 선수가 팀에서 지금 여기 보면 이 두 개가 뭐냐면 키패스입니다 그 짧게 뛰고도 이강인 선수가 팀에서 가장 많은 키패스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두 개 나머지 선수들은 뭐 막시고메스라든지 블랑코 같은 선수들이 한 개고 개대수도 한 개고 출전 시간 대비 두 개면 이 자체로도 최고고 출전 시간을 감안하자면 훨씬 더 좋은 스탯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뭐 손 패스 달라고 막 손 들어도 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시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100은 뭐냐면 패스 성공률입니다 패스 성공률 지금 팀에서 가장 높은 거 높습니다 100%면 물론 이제 뛰었던 시간이 좀 짧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여기 보면 패스 한번 볼까요 11개의 패스를 시도해서 모든 패스를 다 성공시킬 정도였죠 그러니까 지금 봐요 그렇게 짧게 뛰고도 이강인 선수가 어... 가장 많은 팀에서 키패스 기록하고 또 자기가 어쨌든 주어졌을 경우 100%의 패스 성공률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경기 도중에 그 강인턴 그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플레이 뺑 돌아가지고 이런 거 진짜 잘하죠 한 두세 번 정도가 진짜 좋았던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그 플레이와 임팩트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뭔가 팀에서 자꾸 겉도는 느낌들 이건 왜 그럴까 좀 생각해보면 결국 이제 최근에 이번 시즌 에버튼으로 이적한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예수도 알 수 있듯이 결국 선수는 당연히 어떤 본연의 어떤 경쟁력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스타일 자신의 어떤 강점을 잘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해줄 수 있는 감독과 팀을 만난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지금 보면 이강인 선수가 어... 오늘 굉장히 투박하잖아요 팀이 발렌시아가 지금 경기를 하는 거 보면 긴볼 많이 쓰고 피지컬 싸움을 자꾸 걸어준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자기의 스타일 그러니까 이거는 발렌시아가 잘하냐 못하냐 이강인이 잘하냐 못하냐 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맞냐 안 맞냐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스타일상 이게 맞냐? 이런 게 놓고 봤을 때는 하메스 로드리게스도 거꾸로 같은 선수인데 다른 팀에 있을 때와 이번에 에버튼으로 왔을 때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하메스 로드리게스를 제대로 써줄 수 있는 감독과 팀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강인 선수를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자꾸 들어요 이강인 선수가 얼마 전에 지금 발렌시아와 재계약 안 하고 이적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게 일단 바로 잡을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그 발렌시아 지역진 스페르 데포르테에서 한 건데 이강인 선수가 이적할 수 있다 발렌시아를 떠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기사를 쓴 건데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처음에 우리 언론에 이걸 인용 보도할 때 어떻게 됐냐면 이강인 선수가 파리 혹은 프리미어리그의 웨스템이나 플럼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제 기사가 한다 이거 좀 잘못된 인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기사에는 이제 발렌시아의 디아카비 수비수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적 가능성을 하는데 파리라든지 플럼과 웨스템은 누구냐면 디아카비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디아카비를 설명을 하면서 플럼이나 웨스템 그리고 파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강인 선수 얘기가 아닙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뒤쪽에 나오는데 이강인 선수를 얘기를 하면서 이강인 선수는 앞에 얘기했던 팀들이 아니라 프랑스나 이탈리아 아니면 독일 이쪽의 팀들과 연결되어 있다 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용은 살짝 잘못되긴 했지만 이강인 선수의 이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라리가의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마감이 이제 10월 5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남았는데 오늘 뛰는 걸 좀 봐서는 표정도 좀 그렇고 이건 뭐 기분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플레이 스타일이 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좀 들어요 여기도 보면 이 보도도 마지막엔 이강인 선수가 팀을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스포츠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자기의 능력을 좀 더 발휘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일단 예년에 비해서 이번 시즌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어도 좋긴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어찌 보면 녹아드느냐 녹아들지 않느냐 팀과 자기의 스타일이 얼마나 맞느냐 이렇게 좀 중요할 텐데 이제 남는 선택을 할지 아니면 떠나는 선택을 할지는 당연히 이강인 선수 입장이 중요할 거고 선택이 중요할 텐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많이 뛰는 것 많이 뛰는 것와 못지않게 중요한 건 자신과 잘 맞는 팀에서 뛰는 것 중요할 텐데 이강인 선수가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